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엔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첫 번째 생각은 저도 겪어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소소하지만 이게 말이 소소하지 예를 들어 소소한 게 뭐 있을까요 저는 매해 2월 첫째 주가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개인 아 그렇군요 근데 1년이라는 기간이 참 애매한 게요 그 방법을 다 기억하고 있긴 좀 어려워요 1년 동안 맞아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새로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은행 사이트에서 다 바꿔줘야 되고 그렇죠 이제 무슨 저축은행 오만 가지에서 다 바꿔줘야 되고 노란우산 공제 그것도 또 모바일 앱마다 다 새로 등록해줘야 되고 듣기만 해도 땀이 납니다 저는 한 주 안에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데 사람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박영미씨가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박영미입니다 2년 반 만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휴대폰이요 2년마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바꿀 때 처음에 뭘 했는지를 꼭 다 까먹고 시작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하루에 대부분을 집에서 노트북을 끼고 사는 잉여인지라 휴대폰 사양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잉여가 얼마나 이런데 목숨을 거는데요 능력은 안 되지 깎고 싶은 건 맞지 근데 어쨌든 노트북이 더 메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하는 일들을 다 노트북으로 하셨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되게 청렴한 잉여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기계만 충족되면 괜찮다 그따지 관심이 없던 저는 다이렉트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휴대폰을 골랐으나 그것은 언제 재입고가 될지 모르는 품절 상품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최신 폰을 사라고 뽐뿌질을 했고 보통 배우자가 상대방의 기계를 최신으로 바꿔라 라고 푸쉬를 넣을 때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 걸 바꿀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합니다 배우자 걸 바꾸라고 한 다음에 자기 것도 바꾸겠다? 그렇죠 내 신발 사려고 애기 신발도 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신발 보면서 이렇게 대화 주제를 돌리고 아 이쁘다 이러면서 내 거 살짝 밀어넣는데 이것도 샀다 하면서 노트북은 몰라도 2, 3년이면 바꿀 휴대폰을 100만 원씩이나 줄 거냐는 양심의 소리와 타협하여 적당한 가격의 보급형 휴대폰으로 기기 변경을 했습니다 폰 구매 후기에 유심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고생했다는 글이 있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 유심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을 쓰는 게 이번이 두 번째였거든요 아 유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심이 왜 안 맞아? 지금 쓰는 폰 유심은 큰 사이즈에 뜯어낸 작은 사이즈 유심인데 이건 큰 사이즈 유심을 쓰나? 그거 버렸는데? 에 모르겠다 안 맞으면 사러 가지 뭐 하고 저는 유심 선택란에서 과감히 쓰던 걸 쓰겠다에 체크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잘못되는 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저는 동일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유심 작은 사이즈 유심을 쓰는데 이건 큰 사이즈 저기 뭐냐 쓰던 유심을 쓰겠다 유심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저는 유심 한 번도 바꿔본 적 없는데요 그 사이즈를 핵폰을 계속 기기방전 계속 해오면서 5 그럴 수 없을 텐데요 한 번 작아졌을 텐데요 그런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 편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멍청이도 아니야 그냥 인생 편한 거예요 좋은 거야 고생한 기억마저 잊어버리는 놈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 근데 뭐 아까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유엠씨도 자꾸 까먹는다 처음에 뭐 했을 때 까먹는다가 기준이었 중요한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저도 아마 까먹은 것 같은데 응 보자 그러니까 다음번에 개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며칠 후 택배로 새 휴대폰이 도착했습니다 신상이란 좋은 것 떨리는 마음으로 개봉을 하고 유심 슬롯을 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휴대폰은 훨씬 작은 유심을 쓴다는 것을 네 네 부랴부랴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 건 마이크로 유심이고 요즘에는 나노 유심을 쓴다네요 아 이제 기억났어요 그쵸? 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와 까먹게 까먹냐 저는 이통사를 갈아탔어요 그때 네 아 그러면서 그냥 바꿔줬구나 알뜰폰으로 갈아타면서 아 그거 지금 알뜰폰이구나 네 따로 왔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걸 보냈나 새로 해서 맞아 그걸 뭐 보내야 되고 저도 절차는 제가 더 까먹었습니다만 네 이제 기억났 정말 이제 기억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친절하게 마이크로 유심을 나노 유심으로 만드는 방법과 도면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인터넷 만세 여기서는 이제 당해보신 분과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갈릴 겁니다 이걸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유심 바꾸기 분석 이거는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짧게 자르는 건가요? 자르는 겁니다 칼로 네 그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도면을 곱게 프린트해서 남편에게 권냈습니다 신선한 표현이에요 프린트를 곱게 합니다 네 네 고등학교 때 미술부였다는 남편은 저보다 훨씬 꼼꼼하니까요 참고로 남편의 사촌 형제들은 모두 미대 출신입니다 아 부모님 어떡해 병나도 도와줄 자식이 없어 근데 남편의 형제들도 아니고 사촌 형제들이 미대생인 거는 그냥 그 정도의 비율로 미대생이 실제로 있지 않아요 아 그거 비율일 뿐이에요 가족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그거의 비율의 문제다 내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 뭐 있지 LG 트윈스팬 같은 거군요 뭐야 이 사람도? 그렇죠 지금 10개 구단이 있나요? 10분의 1 정도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돌아가신 작은 시아버님께서는 극장 간판 끓이는 일하셨던 걸 보면 일반화 시키려고 묻어내 쓰고 계세요 글쎄요 그 당시 세대의 작은 시아버님께서 원하셔서 극장 간판을 끓이셨을까요? 근데 그 옛날에 하는 거 보면 극장에서 일하다 말고 너 이런 거 소질 있어 보이네 하면서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소질은 권력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사장님이 넌 소질이 있다고 세 번 말하면 대신 옥상에서 방을 내주고 옥탑방 쓰면서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무튼 계속해서 처가가 아니고 뭐죠? 시댁 시댁의 식구들을 미대생으로 싸잡기 위해서 김기춘처럼 노력하고 계세요 미들이 나미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너희 집에 피가 다 미대생인데 결론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왜 못했냐 남편 탓이다로 지금 뭔가를 전제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도면을 곱게 프린트해서 건넬거든 남편은 가위를 들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도면 필요 없어 그냥 자르면 되지 이런 배우자 매력 있지 않나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가만있어봐 이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을 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스타일을 해서 그리고 몇 번의 섬세한 가위질 끝에 저의 마이크로 유심은 새 휴대폰 유심 슬롯에 들어갈 나노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슬롯을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 나노가 이런 어떤 되게 과학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가위 하나를 해결하는 개념인 거예요 원래? 저도 인터넷에서 그거 뒤져보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와 이게 그냥 가위질로 되는 거라니 전자현미경으로 뭘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위로 자르면 나노가 되고 물론 신랑군처럼 가위로 슥 하진 않았겠지만 보통 도면 위에 놓고 도면을 아래에 놓고 유리 같은 걸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칼질을 하라고 보통 권하나 하더라고요 붙여놓은 다음에 저희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슬롯을 밀어 넣었습니다 후기 중에는 억지로 집어넣었다가 슬롯이 열리지 않아 AS센터에 갔다는 말도 있어 조금 아니 많이 무서웠습니다 새 휴대폰을 받은 첫날 AS를 받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다행히 남편이 커팅한 유심은 무사히 새 휴대폰에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개통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오 성공한 건데요 저는 기뻐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전화가 안 되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됩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 됩니다 특이하죠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전화를 걸 수 없다 그렇죠 개통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네 그러면 유심은 잘못한 게 없는 것일 수도 남편은 잘못한 게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남편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커팅이 잘못됐나 남편이 가위질할 때 미세하게 금박을 건드린 것 같다고 뒤늦은 고백을 했습니다 금박이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그냥 뭐 기판 금박 금박 근데 어차피 여기 단 하나 맞춰봅시다 그 금박을 잘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건드렸다는 말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유심이 망가졌다면 인식을 못 할 텐데 유심이 없다는 문구는 옛 휴대폰에서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껐다 켜죠 휴대폰을 껐다 켜보고 유심을 넣었다 빼봐도 전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유심 등록은 했어? 아 그렇구나 네 여기서 제가 이런 격언을 만들어서 덧붙일 수 있겠어요 둘은 너무 적다 멍청이 신세를 벗어나기엔 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네 저는 만약에 자식을 낳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신리가 관련된 이유가 있다면 셋 정도면 넷 정도면 어떻게 해볼 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옳은 말을 해주거든요 종종 삼각형이 괜히 완벽한 게 아니죠 저는 서둘러 새 휴대폰과 동봉된 설명서에서 유심 등록 방법을 보며 열심히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안됩니다 숫자를 잘못 눌렀나? 다시 해봤습니다 안됩니다 세 번을 더 해봤지만 안됐습니다 고장났구나 결국 저희는 유심을 사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긴가민가한 상황입니다 등록이 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새 칩을 사러 나가시고 계세요 밖은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었고 대리점까지는 걸어서 30분 남편이 차를 꺼냈습니다 거긴 주차할 데 없으니까 끝나면 전화해 근처까지 오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유심 교환 못해서 전화 못하면 어떡해 그럴 리가 있나 혹시나 말이야 그럼 코너 돌아서 저 끝에 있을 테니까 그리로 와 저는 빌피의 후다닥 대리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나 기기 변경을 해서 기존 유심을 잘랐는데 전화가 안 돼요 직원 어 그럼 유심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나 땡땡땡땡땡땡땡땡이요 직원 민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민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어쩌다 한 번 있는 별거 아닌 불편함입니다 다시 후다닥 밖으로 나왔습니다 짧은 순간에 남편의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남편의 차처럼 보이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그건 다른 차였습니다 남편의 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전화는 안 되고 문자를 아 그것도 안 되지 그래 메신저 전화를 해보자 네 데이터를 써가면서 메신저를 깔고 나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계속 이상합니다 유심을 바꾼다고 나왔는데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데이터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데이터를 써가며 메신저를 깔고 나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폰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으면 인터넷을 쓸 수 없는 3G 폴더폰이었습니다 아 기인과 살고 있죠 저도 이런 분들을 덜어 알고 저도 이제 XSF 하면서 일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폴더폰 쓰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이런 분들의 일반론이죠 본인은 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는 최신폰을 사라고 뽐뽀질을 하시긴 하셨던 그러게요 신기하니까 세상 문물의 스트레스를 네가 일단 한번 겪어봐라 내가 옆에서 지켜보겠다 운실 속에 화초 같은 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저는 전화기를 빌린다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기다리다 지친 남편이 차를 몰고 나올까 싶어 그저 그 일대를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비는 내리고 최근 안 좋아진 무릎은 다시 쑤시고 무릎은 내가 슬플만 하면 아픕니다 무릎은 어떤 인체에 눈물 같은 거였나요 감성 포인트인가 그 부분이 눈물샘이 자극되면 모든 감성 사실은 무릎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감성은 사실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절이 약해지면서 비가 오니까 짬뽕에 소주를 먹자는 건 무릎이 식히는 것이다 그래서 짬뽕 국물을 먹으면 무릎으로 가는 거죠 아직 과학이 다 밝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슬플 땐 무릎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대리점 영업시간도 다 되어가고 저는 결국 택시를 타고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아파트 앞에 택시를 대기시키고 집으로 올라가 서둘러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때 재밌네요 이상하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처럼 한파미 건조주의보 긴급 문자가 아닌 전화 울리는 소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나 여보세요 남편 전화되네 나 그 그러네 남편 어딘데 나 나 민증 안 가지고 와서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남편 전화되는데 나 그러게 남편 그럼 나 집에 가면 돼 나 근데 나 밑에 택시 대기시켜놨는데 남편 그럼 어쩔래 나 전화가 되니까 유심을 안 바꿔도 되나 남편 근데 됐다 안 됐다 하더라 아 남편이 전화를 거셨을 때 이것도 몇 번이나 걸어서 겨우 통화된 거야 그냥 바꿔라 아 나 어 그럼 택시 타고 다시 갈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고 대리점으로 가서 유심을 바꿨습니다 저는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생각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리점을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게 중요한가요? 사실은 결론 안에서 남편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건 참 멋진 글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전 남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은 겨우 전화를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약 두 시간 만에 다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는 항의에 남편은 전화가 안 왔다며 항변했고 우리는 전화를 했니 안 왔니 투덕거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도 남편과의 통화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등줄기가 손을 그쳤습니다 이것은 흡사 공포 영화나 추리 영화에서 범인이 누군지를 혼자 알아챘을 때의 소름 끼침 이거 오빠 휴대폰이 이상한 거 아니야? 껐다 켜봐 남편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본인의 폰을 재부팅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훌륭히 완벽하게 조금의 자궁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글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완벽한 결론이네요 오피셜 둘은 너무 적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여럿이었어도 아 전화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으면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해결됐으면 이런 거를 어떤 저출산 정책에 사실은 아이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긴 하죠 주변에 이웃이든 친구든 다른 조건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실험군 하나만 더 있었어요 대조군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둘은 모자르다 확실히 부족하다 멋진 캐치프라이즈예요 저출산 대책에서도 잘 맞는 물론 뭐 둘은 멍청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아이를 낳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많은 청취자 여러분 그냥 다른 데 전화만 해보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저라도 당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3G폰에 대해서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좀 있지 않나요 오히려 덜 고장난다 그렇죠 약간 아날로그한 것들이 사실은 더 덜 고장난다라는 믿음이 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아날로그 버튼을 누르면서도 게임을 잘 말했거든요 그렇게 연타하면 고장나고 안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요즘 나오는 그건 또 보통 어르신용으로 마케팅하는 메신저를 쓸 수 있는 폴더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고장이 잘 안대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폰 유통하고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봤어요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것 중에 요즘 물건은 고장 잘라는 게 꽤 있다고 남편은 그걸 쓰고 있다 내가 보기에 효도 와이파이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어디 갔다 온 거죠? 두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다 주고 나서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덱스터 같은 거죠 누군가를 죽이고 왔다 강에 버리고 왔다 깔끔하게 연락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됐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에게 진짜로 도움이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게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잘 해결해줘야 할 두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잘해놓고 두세 번째 망치면 욕먹어요 심지어 그냥 팍 썰었는데도 잘 자르셨잖아요 남편께서는 그렇죠 그랬는데 자기 폰이 이상한 건 아닐까 의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고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박영미 씨를 이것은 매우 쓸모있는 생활정보다 폰을 바꾸시면서 유심의 크기도 바꾸셔야 되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폰만 믿지 말자 실험해볼 때 정말 중요한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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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